자, 2023 수능 영어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고 바로 총평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뭐 평가원의 발표도 그랬고 내용은 추상적이고 소재는 다양했고 문장은 길었다. 대단히 진보한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EBS와의 70%의 그런 직접 연계 시대가 끝나고 허울 좋은 간접 연계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COVID-19이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공부를 그 이전에 좀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기에 비해서 제대로 잘하기 힘들었었던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영어에 있어서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던 지금 현재 2023 수험생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하던 무렵까지 직전까지 이제 사실 EBS 연계 출제가 되다 보니까 중딩 때부터 해서 그냥 영어는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기본만 닦아 놓고 있고 내신만 잘 되면 그냥 뭐 EBS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안일한 그런 어떤 상황이 상당히 이어지면서 영어에 대한 체계도 그 영어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영어력도 갖추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올라갔고 그런데 난데없이 또 EBS 연계 정책이 폐지되면서 폐지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에 대해서 갈 길을 잃은 그런 수험생들이 이제 치렀던 시험의 성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난이도를 그냥 예측을 해보자면 우리가 뭐 시험 치르고 지금 뭐 2, 3일밖에 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9월 모평은 형편없이 쉬워서 뭐 1등급 인플레가 발생을 했어요. 마치 2021학년도 수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보다는 뭐 상당히 어려웠다고 봐야 돼요. 9월보다는 9월은 정말 뭐 내가 해설 강의도 안 했지만 이거 뭐 왜 이래 영어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었죠. 9월에 이렇게 쉽게 출제를 해버리면 데이터를 보고 뭘 판단했습니까? 평권에서 왜 시험을 치르는 거야? 수험생들만을 위해서? 아니야. 평권도 위함이 있는 거야. 왜?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야, 금년 수험생들 얘네들 이 정도로 출제를 하니까 뭐 완전히 1등급이 막 난리가 나네. 난도 높아야지. 그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난도는 절대 예측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제대로 해 주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9월 모평보다는 확실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모평을 보고선 안전빵 1등급이나 97점으로 1등급이면 뭐 내가 뭐 크게 문제 되지 않는 한 뭐 킬러 문항에서 뭐 문제 되지 않는 한 그냥 1등급 가는 거 아니겠어? 하다가 이제 2등급 된 친구들도 정말 많을 것 같아. 네. 자, 그리고 사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가 1등급이 6.25 정도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그거보다는 대동소위 하면서도 약간은 좀 쉬워서 그래서 이제 1등급에 대한 비율이 좀 높아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EBS 소재 뭐 간접 연결 뭐 어쩌저쩌고 하고 뭐 평권에서 시험 치르자마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딱 정해줬죠.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EBS를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EBS는 아주 훌륭한 집단이고 단체고 그리고 EBS 교재의 막대한 수익을 계속해서 재투자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공교육과 사교육의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해 주는 아주 고맙고 훌륭한 존재예요. 그리고 난 뭐 EBS 다큐멘터리도 정말 즐겨서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또라이 같이 EBS 지문을 그대로 연계해서 출제를 했었던 지난 10년 동안의 그러한 폭거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뭐 간접 연결 어쩌저쩌고 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어요. 근데 문제가 좋으니까 사서 풀어보는 건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해설강의 처음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긴 사야 되는데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점점 굳어가는 순간 책은 그냥 책꽂이 꽂혀 있어서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 풀지도 않을 거 뭐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작년 수능 6.25% 6월 5.74% 이게 상당히 적절한 난이도였는데 갑자기 9월에 미쳤던 거 같아요. 이렇게 쉽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금년은 뭐 다 같이 모아지는 의견이기도 한데 대체로 6%에서 8% 사이가 되지 않을까 8%는 넘진 않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킬러 문항들이 또 예년과 달리 또 업법성 판단이 정답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상치긴 합니다. 앞으로 한 2, 3주는 더 있어요. 결과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뭘 그렇게 많이 틀렸느냐. 일단 5단율 탑 3를 보면 빈칸 추론. 빈칸 추론 내가 해설 강의하고 왔지만 빈칸 추론의 어떤 기본 메커니즘. 빈칸 절대 아무 데나 만들지 않고요. 추론 근거를 지문 내에서 반드시 지문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추론 근거를 저 달나라 화성에서 찾았는지 엉뚱하게 지금 답을 내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칸을 포함한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에서의 It is that, it is not that 이런 구조가 생소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을까 싶은데 어쨌든 빈칸 추론. 전통적이죠. 항상 탑 3 안에 꼭 속하지. 업법. 이번에 업법 문제를 보고 난 절실하게 느꼈어요. 야 영어력이 이렇게 형편없이 정화됐구나.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도 쉬운 거 있지만 답을 찾는 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지문 자체도. 그런데도 이렇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 풀이할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체계적인 영어 문법 업보를 공부한 게 언제였던가.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알겠죠? 아니 그나마는 그렇게 생각해. 천일문 같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좀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냥 뭐 했어? 어? 얘기했잖아. 난 뭐 불보도 뻔해요. 기출 몇 바퀴 돌리고 어휘책 몇 바퀴 돌리고 EBS 좀 끄적거리고 어? 이러고서 그냥 영어가 될 줄 알고 영어를 날로 먹으려고 했던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삽입과 순서 이런 간접 쓰기 영역이 킬러 문항이 된 건 이미 오래죠. 그렇지? 그래서 각각 무시무시한 그런 오답률을 보였었고 배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업법은 2점이었지만 다행히도 3점 배점이 됐었네요. 그리고 이제 작년과 비교해 보면 크게 뭐 좀 이제 다르진 않아요. 빈칸 추론이 1위고 뭐 순서나 삽입이나 뭐 마찬가지니까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어? 똑같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함의 추론이 작년에 출제 의료는 맞게 출제가 잘 됐는데 지문 자체가 좀 구리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번에 함축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액면적 의미 추론도 아니라 사실적 이해로 해결할 수 있는 좀 쉬운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 함의 추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억구가 액면적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렇게 하잖아요. 쓰이는 맥락에 따라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독해 능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난도를 출제 유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출제를 하면 또 다시 출제 랭킹 오답, 최고 오답 랭킹 3위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 업법에 대해서 이제 내가 솔루션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통 문법책을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볼 시간 절대로 없고요. 그냥 수능 업법에 대한 역사 즉 족보를 중요도대로 나열해서 잘 만들어진 글쎄 이제 우리 완벽함이라는 것은 더 보태는 게 아니라 뭘 빼야 더 완벽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세듀에서 만들어낸 업법 끝은 노골적으로 내가 홍보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팩트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팩폭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업법 끝 스타터 정도 하나만 해결을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어요. 뭐 그 밖에 뭐 업법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많은 교재들도 만들어져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요즘 세듀 말고 영어책을 만들어 어디서 자 그 다음에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원점수로서 90점만 넘으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90점을 못 넘는 경우가 되는 거죠. 89점 이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 버렸을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빈칸 추론 여전히 자 사실 빈칸 추론은요. 절대 평가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출제 그러니까 평가를 신경 써준 부분이야. 워낙 수험생들이 어려우니까 뭐 어려운 게 당연하겠죠. 그냥 온전히 쓰여진 지문을 읽고서 문제 그런 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확 드러내 버렸으니 뭐 빈칸 추론이니까 유형 자체가 태생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적응도가 높아지는 이제 좀 쉽게 출제 되니까 적응력이 확 떨어지면서 다시 빈칸 추론이 킬러 문항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순수하고 삽입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해설하면서 얘기했었지만 이건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가 필요한데 뭐 조금 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어만 보면 사고가 정지되나 봐. 자 그래서 이 논리적인 훈련. 근데 그 논리적인 훈련이라는 걸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해설 강의면서도 노체 얘기했지만 영어 어휘도 그렇고요. 난 단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해. 단어는 하나의 어휘라는 얘기 아니야. 단어는 절대 외롭게 쓰이지 않아요. 항상 맥락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문장도 그래요. 문장도 어떤 하나의 문장만 갖고 뭔가를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 문장들이 어? 보통 이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모여서 구성되는 단락 속에서 문장과 문장의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의외로 사실 영어 구문 해석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은 진안합니다. 상당히 길고 힘들어요. 천육말에도 정말 많잖아요. 말 그대로 천연계 문장을 우리가 단계별로 또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수능 독해의 본질에 맞는 이런 독해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습득을 하고 체화시켜서 적용하는 건 매우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해버릴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용 훈련을 또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아무런 이론적 배경도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들이미는 거야. 해결 안 돼요. 진짜 안 돼. 절대 등급 안 올라요. 진짜.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모의고에서 받은 거 고3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고3 첫 모의고에서 받은 등급 중간에 뭔 짓을 하더라도 수능에 가서 똑같은 등급 나와요. 저주하는 거 절대로 아니야. 진짜 그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네가 해결의 일부가 되잖아요. 넌 계속 문제 일부로 남게 되는 거라고.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해결을 하는데 그냥 양치기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확고한 유기적인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통한 그러한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탓을 어휘력이 약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어휘력이 약한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네가 정말 중요한 건 수능 독해의 본질적 개념에 맞는 제대로 된 원리적 학습이 안 된 게 진짜 문제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2024년도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기 사항은 내가 맨날 얘기했어요. 뭐 리스닝 장난이 실제 영어에서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 느려. 실제 원어민들의 발화 속도에 비해서. 아니 뭐 미국 애들이야 정말 빨리 얘기를 하죠. 짜증날 정도로. 근데 그냥 미국 애들 말고 그냥 영어를 모국어나 아니면 세컬 랭귀지 세컬 랭귀지로 사용하는 나라의 평균을 보더라도 이건 뭐 의사소통을 위한 평균적 발화 속도의 뭐 한 70% 이하로 떨어지는 정말 느렸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실러블 음절당 원어민들의 그 녹음의 발화 속도를 보면 전년 대비니까 지금까지 느려 터져 왔던 거에 비하면 한 30% 정도가 빨라졌어요. 당황하겠죠. 이미 세드에서 만들어진 듣기 교재에 있어선 이거에 충분히 대비했었습니다. 한번 대조해서 들어 보세요. 뭐 리스닝 강의는 하지 않지만 아주 훌륭한 컨텐츠들 만들어져 있으니까 양치기를 하더라도 좋은 양질의 것을 가지고 양치를 해야 되겠죠. 듣기 모의고사 파워 한 30회 뭐 이런 정도로 해주면 충분히 될 수 있고 원어민의 발화 속도는 우리가 이미 책을 처음 만들 때부터 고수해 왔었던 속도가 이제야 비로소 수능에서 구현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아직 느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번 9번에서는 사실 성우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약간 좀 문제도 있기는 했어요. 어쨌든 이게 9번에서 24% 정도의 오답률이 나타난다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하죠. 어쨌든 자 우리 내년 이후에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은 꼭 명심하세요. 리스닝 이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발화 속도 느리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닝 필요하다면 수업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냥 문제 풀이는 계속해서 감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30% 정도 빨라진 속도를 가지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뭐 내가 해설 강의하고 또 방금까지 얘기한 것을 통해서 뭐 할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 그럼 지금부터 중요하잖아요. 그치? 어차피 해설 강의 총표는 누구한테 의미는 거예요? 2023년도 이후 예비 수험생 강의한테 의미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시작해야 돼요. 오 기말고사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당장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뭐 내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반나절 정도 쉬고 당장 수능 모드로 돌입을 한다고 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있어서 전 영역별로 플레이닝은 확실하게 세워놔야 되겠죠. 자 그럼 뭘 하느냐. EBS는 분명히 선택이에요. 근데 EBS 교재 퀄리티 좋대니까. 그런데 안 살 걸 사실 안 풀 걸 사실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선택이라고 했고 그럼 이제 EBS가 아닌 비연계와 간접연계 교재 필수로 하는데 자 우리가 정말 긴 시간에 공력을 들여서 만든 도깨비 이거 발음을 잘 달리하면 뭐 도깨비하고 이렇게 여는 발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자 독해에 대한 모든 비책. 근데 그 비책이란 건 뜯어보면 전부 다 상식선에서 얘기한 거고 내가 이번에 수능 문제 해설 강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장 이것부터 수강하세요. 12월 1일부터 여러분들 들을 수 있습니다. 책은 이미 발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알겠죠. 무조건 다 들어야 돼. 일부러 그러니까 3등급 이하를 찍는 수험생이랑 무조건 다 들어야 돼. 학년에 관계 없어요. 무슨 뭐 학년 나이에 따라서 영어 실력에 대한 영어 성취도가 달라진다면 할아버지가 영어를 제일 잘하게 해. 아니죠. 겸허한 마음으로 가야 돼. 넌 지금 금년에 수능을 받고 내가 다시 뜻한 바가 있어서 하는데 3등급 이하야?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예비 고3인데 마지막 번 모의고사 수능 날 같이 받았던 모의고사가 또 3등급 나왔어? 그럼 무조건 시작해 되는 거예요. 그 이하로 나왔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건 2023년도를 말하자면 깜짝 놀라게 할 세듀의 회심의 역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누구나 다 들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해설 강의 하면서 나왔었던 모든 것에 대한 솔루션을 확실하게 낱낱이 제시해 줄 겁니다. 그리고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에 아직 표지에 이미지도 안 나와 있는데 실감하다. 그러니까 수능 실제로 감각을 얻는 걸 매일 하루에 다섯 문제씩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쉽지만 정말 제대로 된 독해 이론과 개념에 대한 개념을 독해비로 학습을 하고 그거를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다섯 문제씩 60일간 하는 거예요. 왜? 61일간이라는 건 뭡니까?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죠. 알겠지? 그래서 60일간 하는 거야. 매일 다섯 개. 어 그거 뭐 저기 뭐 패러디한 것 같은데. 어 그래. 그런데 우리는 영화야. 그래서 매일 세기보다는 매산비가 아니라 하다예요. 하루에 다섯 개씩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다져줘야 돼요. 국어하고 영화의 차이잖아. 영어는 좀 더 많이 해야지. 자 그래서 하루에 다섯 개씩 해서 이 책 12월 말에 발간되고 여러분들 당장 1월 1일부터 매일 하루에 다섯 개씩 풀고 매일 하루에 그 분량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선생님이 준비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해비를 통해서 학습한 걸 바로 실감하다. 하루에 다섯 문항씩 완전 정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두 달 동안 다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수능실감 모의고사를 발행해 왔었던 것들 중에서 최우수 문항들을 계속 누적되고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작년, 금년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금년까지 400제를 발행해 왔었는데 이제 우수 문항을 100문항, 그동안 또 DB가 쌓여서 늘려서 500문항으로 늘립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하고 나서 3월부터는 이 수능실감을 이용해서 주 2회 세미 모의고사를 치러 가는. 이건 내가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메가스터디에 새로 나온 신간교제를 강의하는 선생님께서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시험을 봐야 되겠죠?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의 약점이 노출될 겁니다. 2024에서 노출될 수도 있고요. 3일 사이에서 노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업법성 판단을 또 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자, 업법성 판단은 내가 얘기했다시피 그 업법 끝 두 권의 교수 중에 그냥 수준에 맞는 거 하나만 끝내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선생님 천일문 얘기는 안 합니까? 천일문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깔고 하는 거고 아니 기본적인 문장 해석도 안 되는데 무슨 단락 독해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락 독해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문장 단위의 문장 해석은 당연히 구문 해석은 대대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갈 거예요. 알겠지? 이 정도를 해 나가면 됩니다. 물론 더 자세한 연간 커리큘럼은 12월 전에 발표가 되겠지만 자, 지금 얘기했었던 독해비 그리고 실감하다 또 수능 실감, 2024, 3일 사이로 이어지는 자, 이러한 상반기에 이러한 커리큘럼에 대한 걸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헤매지 않고 제대로 2024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영어에 관해서는 다 이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 그리고 총평과 향후 대책 수강하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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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